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34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지성소에 있는 정거괴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면 청색자색홍색실과 가늘개꽃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다섯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다섯 대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주님은 휘장을 만들게 하신 다음에 휘장 안 지성소에 둘 것과 휘장 밖 성소에 둘 것을 구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목적에 따라 사물을 배치하듯이 주님 역시 자신의 뜻에 따라서 사물을 배치하십니다. 34절입니다. 너는 지성소에 있는 정거 괴 위에 속재소를 두고 아멘 지성소 안에는 은약괴를 두고 그 위에 금휼의 자리를 얹습니다. 히브리스 9장 4절로 5절입니다.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은약괴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은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재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지성소 안의 광경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지성소는 주님이 구하시는 것으로 이미 전에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진리는 우리 마음의 지성소입니다. 주님은 저 하늘의 지성소에 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는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히브리스 9장 8절입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길이 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을 찢으신 후에야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산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피를 들고 두려움에 떨며 지성소에 들어가 피를 뿌리는 것과는 달리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스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나니 아멘 이것은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얻게 된 영적 교제를 말하는 것이며 앞으로 있게 될 주님과의 문자적인 만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 하늘에 그하시는 동시에 현재 우리 안에 그하십니다. 우리의 몸은 성소의 떨에 해당하고 우리의 혼은 우리의 영혼은 성소에 해당하며 우리의 영혼은 지성소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혼은 성소에 해당하며 우리의 영혼은 지성소에 해당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그하시는데 우리의 혼에 그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에 그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는 주님께서 솔로몬의 성전 페로스의 성전과 같이 인공 구조물 속에 있는 지성소가 아닌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몸은 성막과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와 접할 수 있는 몸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영역인 혼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영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으신 주님이 우리 몸 안에 어디를 지성소에 삼으시는가에 대한 문제는 명료합니다. 우리의 영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의 몸이 성전임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입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아멘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지성소이며 우리의 혼은 주님의 성소이며 우리의 몸은 성전 떨입니다. 우리 성경은 여기서 장이 넘어가 버리지만 말씀은 고린도우서 7장 1절에서 결론을 맺습니다. 고린도우서 7장 1절입니다. 그런 적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고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하나님의 성전된 몸, 혼, 영을 모두 깨끗하게 해야 할 의무가 성도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성전을 지키고 희생을 드리는 영적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진리는 어려운 진리가 아닙니다. 다만 성도들이 얼마나 자신 안에 그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두려움으로 섬기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중보 기도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지성소보다는 성소를 성소보다는 뜰을 더 중요시함으로써 지성소에 계신 성령을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거나 무시하고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성소의 은약교와 검휠의 자리가 놓여졌다는 사실은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야 말해 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을 마시면 몸이 알코올 기운으로 충만해집니다. 반면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전파하면 나의 영은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반면에 죄를 지으면 성령은 소멸해버립니다. 성령은 매우 감수성이 예민하고 죄에 민감하며 부정하고 불길한 것과 접할 때 즉시 소멸되고 만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마치 마취주사를 맞은 몸이 힘이 빠지고 잠이 오듯이 죄를 지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급격히 소멸하고 맙니다. 성령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원리가 아닙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은 영향력이나 힘이 아닙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며 살거나 믿는다고 하지만 전혀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령께서는 육신의 욕심을 거슬러 싸우시며 우리의 혼에 명령을 내리시지만 혼이 거부한다면 설파합니다. 에베소스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지성소에 은약별을 두어야 하고 그 위에 금휼의 자리를 두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 은약의 말씀을 두어야 하며 십자가의 피를 뿌리는 금휼의 자리를 두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계속 근심케 한다면 그 근심은 괴로움으로 변하게 됩니다. 성령을 슬퍼게 하는 일은 곧 성령을 괴롭히는 일입니다. 이사야 63장 10절입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아멘 성령께서는 마치 연약한 여자친구가 혼자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다가 뚝 거치는 것처럼 슬퍼하시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에 잠기시며 곧 돌이켜 복수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오래의 참호심을 통해 회개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거듭 경고해 주시지만 만일 계속해서 이것을 무시한다면 성령을 괴롭게 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경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본문 35절입니다.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의 등전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아멘 여기서 휘장밖이라는 성소를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가 숨기는 곳인데 금향당과 등대와 빵을 놓는 상이 다 이곳에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일은 성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우리의 대부분이 우리 대부분의 생각이 혼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혼은 우리의 자여 구원의 영역입니다. 두 구절을 비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누가복음 9장 25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여기서 자기 혼과 자기 자신이 같은 말로 쓰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혼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란 것입니다. 우리의 혼은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혼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하므로 받으라. 아멘 우리의 생각과 상상은 혼의 영역입니다. 의지도 혼에 속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 우리는 혼을 영에 통제하여 두어야 합니다. 성소가 지성소를 능가할 수는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혼은 영을 거슬러서는 안됩니다. 성령의 염성에 복종해야 합니다. 혼은 영과의 관계와 육체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해야 합니다. 두 구절을 봅니다. 혼과 영의 관계입니다. 베드로전스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므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또 혼과 육체의 관계입니다. 베드로전스 2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낙원에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 아멘 주님은 성막의 문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본문 36절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순호와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아멘 성막의 문은 동편에 한 개 있습니다. 후에 솔로몬이 건설하는 예루살렘 성전도 동쪽으로 문이 나 있습니다. 현재 동쪽 문은 막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때 이 문이 열린다고 믿고 있으며 성경의 예언도 역시 주님께서 예루살렘 동문으로 입성할 것임을 말해줍니다. 네 가지 색깔로 된 현수막을 성막 문에 달았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또는 아마실, 흰색 이렇게 네 가지 색깔로 정교하게 짜여진 문입니다. 예수님도 한 분이시지만 사복음서가 정교하게 어우러져서 한 분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청색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요한복음에 해당합니다. 자주색은 왕, 임금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마태복음에 해당합니다. 주홍색은 희생양, 고난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마가복음에 해당합니다. 백색은 의로우신 완전 무죄한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누가복음에 해당합니다. 성막문의 사색실이 함께 섞여 하나의 문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네 복음서가 하나로 묶여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막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뤄놓으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성막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고 이 성막문은 희생양과 함께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러므로 양의 문은 성막문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려면 나의 죄를 담당하신 희생양이 되신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나를 위해 희생양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성막문의 방향이 동쪽에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깊은 말씀입니다. 동쪽은 의의 태양이신 주님이 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후에 에덴의 동쪽에 두셨습니다. 범죄한 사람은 에덴에서 쫓겨났는데 그룹들이 에덴의 동편을 지켰습니다. 동편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주님이 막아두었던 교제를 열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양문이 있습니다. 양문은 예루살렘 동쪽 성벽 북쪽에 위치한 사자문 일명 스대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북쪽에서 성전으로 들어오는 문을 가리킵니다. 양문 앞에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이 못을 가리켜 양의 못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으로 올 때에 희생양으로 가지고 온 양을 씹는 곳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먼 길을 오는 동안 더럽혀진 양을 깨끗하게 씹고 제사장에게 흠이 없음을 검사받은 연후에야 성전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연못에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쳤고 초대 교회 때는 침례 장소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성막의 문은 매우 넓어요. 폭이 20규빗이나 되는데 약 10리터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해두셨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문입니다. 구원받는 길은 하나뿐이며 구원의 문 역시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막문은 영원히 열려 있지 않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항상 열려 있지 않았고 주님께서 닫아버리셨듯이 은혜의 시대는 곧 종결됩니다. 환란 때 결혼잔치의 문도 닫혔습니다. 우리는 문을 통과해 들어가야 합니다. 문이 닫히면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문 안에 있습니까? 문 밖에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도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동쪽의 성막문은 동쪽에 나 있어서 성막으로 들어올 때는 서쪽을 향해서 들어오지만 나갈 때는 햇드는 동쪽을 향해 나아갑니다. 죄인들이 들어올 때는 석양의 그늘 같은 문제를 안고 들어오지만 성막에서 나갈 때는 떠오르는 태양 같은 확신과 기쁨을 갖고 나아갑니다. 태양의 비추는 빛을 안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 희생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새 힘과 소망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들어가고 나오며 영적 양식을 얻습니다. 그리스도는 양문이십니다. 문을 통하여 들어가고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야만 무엇을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을 얻습니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뻄을 얻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 하느니라 아멘.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뻄을 주셨습니다. 참신앙과 거짓신앙의 차이는 기뻄이 있냐 없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뻄이니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뻄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은 성도들에게 기뻄을 충만하게 주셨고 아무도 빼앗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뻄 것이오 너희 기뻄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뻄이 충만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7장 13절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뻄을 그들 안에 충분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성경은 온통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교제를 나누어도 기쁘고 박해와 고난을 받아도 기쁘고 전도를 해도 기쁩니다. 바울과 바라바는 쫓겨나면서도 기쁨이 충만했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51절로 52절입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기쁨은 참 기독교인의 표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죽게 되어도 기쁘다고 말합니다. 빌리포스 2장 17절로 18절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저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빌리포스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마음이 기뻐면 얼굴에 기뻄이 표현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신앙이 참 신앙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경우에도 기뻄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뻄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기뻄의 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생명 안에서 굴림, 통치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여 선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전에는 나를 다스리는 것이 죄였습니다. 사망이었습니다. 육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생명이 다스립니다. 은혜가 나를 통치합니다. 성령이 통치합니다. 그리스도에는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이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원천이시며 생명 그 자체이신 분 안에 있는데 매일 죽는 소리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비치고 한숨소리만 나온다면 그것은 병든 그리스도이거나 아니면 비정상입니다. 생명이 넘친다는 것은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연약함을 일거에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은 사망을 삼키는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뭘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생명의 통로이며 문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얻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강건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나되게 하며 주님을 위해 더욱 수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원하시는 분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싶은 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를 위해 더욱더 많은 수고를 원하시면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의롭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의 사역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값없는 선물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며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은혜의 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승리를 얻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는 스스로 아무리 싸워도 백전 백패입니다. 죄와 싸워도 이길 수가 없고 마귀와 싸워도 이길 수도 없고 우리 육신과 싸워도 이길 수 없고 세상과 싸워도 이길 수 없는 약졸 중에 약졸입니다. 그러나 이런 연약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기만 하면 강한 군사가 됩니다. 연전 연성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는 승리의 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패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일에 매사에 지속적으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으며 누릴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도 바이러스는 몸에 잠복해 있습니다. 몸의 건강이 승리를 지속하고 있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에 한 번이라도 패배하며 질병으로 드러납니다. 성도가 승리한다는 것은 매사에 싸울 필요도 없이 이미 승리를 유지하고 누리고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를 얻었습니다. 고린도우서 5장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과 화해를 하면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안에 주어집니다. 평강이 힘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특검 가운데 하나가 폭풍우 속에서도 호들갑을 떨지 않고 평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리스도는 평안의 통로요 평안의 문입니다. 그리스도란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어디서 알 수 없는 평안이 이렇게 몰려올까요? 그런 체험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매우 실제적인 것이며 이런 체험이 일상생활에서 내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관념이나 어쩌다 한번 하는 경험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얻었습니다. 갈라디아스 3장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어떤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은 잘 알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 복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분은 장세기 12장부터 몇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벗이라 친구라 불렀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들의 성취는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통해 자녀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에게 하셨으니 아멘 마귀의 자녀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또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빌리포스 4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는 힘을 얻고 강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듯이 그리스도인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초능력자나 신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많은 헌신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것만 알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이것은 비극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100kg도 들 수 없지만 불도저를 통해서 들면 1톤도 문제없이 들어올립니다. 나는 10kg를 달리는 것도 힘들지만 자동차를 타고 달리면 10kg가 아니라 100kg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일하도록 하는 것이며 내가 그리스도의 힘과 지혜를 그대로 사용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능력의 문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얻었습니다. 기도서 3장 6절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아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아 엘리사에게 부어주셨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줬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도무지 믿지 못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경을 읽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기도하도록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의 통로요 문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이불에서 13장 21절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히 그에게 세세의 무궁토록 이슬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잘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5절을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마귀에게 죄의 희생물을 드리던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영적인 희생물이란 우리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제의 흥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선을 베푸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나누어주는 것이 바로 영적 희생물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신부는 이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바로 성막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고 나오며 얻을 수 있는 영적입니다. 영적인 복들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죠. 이것이 성막 문,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들입니다. 본문 37절입니다.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다섯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다섯 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기둥 다섯 개의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다섯은 죽음의 수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노수로 밑받침을 만든 것은 구속을 상징하기 위한 것입니다. 노선 주님의 저주와 심판을 예표하는 금속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막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조명을 얻고 문을 통해서 풍성한 꼴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